반갑습니다 박창민 입니다 2019년 4월 8일 제가 오늘 영상을 이미 두개나 올렸는데 하나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뭐 오후에 업무를 하다 보니 아 뭐 엄청 바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긴급하게 rsms 와 489 비자를 대체하는 에 레이지널 프로비저널 비자 라고 하는 491 비자와 494 비자가 공식적으로 디테일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 예 웬만하면 속보 형태로 이렇게 그 내보내지 않으려고 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급한 내용이니까 속보로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됐네요 그것도 제가 뭐 시간을 갖고 뭐 천천히 내보내게 되면 또 뭐 미리 안 알려줬네 뭐네 이런식으로 또 저한테 챌린지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 지금 저녁 8시 17분 입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쭉 검토하고 정리해서 가급적 이해하시기 쉬울만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호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rsms 489 비자를 대체하는 비자의 전면 해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면 해보라고 했지만 저도 대략 뭐 한두시간 동안 지금 검토를 한 정도 구요 게다가 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지금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민성이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영에 따라서 향후 다시 변경 발표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정리된 내용을 한번 말씀 드릴 텐데요 먼저 역시 이민 조언 또는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가이드 형태로 안내해 드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비자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 미리 내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쓰나미 같은 이민법의 변경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뭐 담아마를 비롯한 취업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속보 형태로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휴가가 잡혀 있는 관계로 뭐 휴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비자가 온전히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4월 8일자로 정부 시행령 발표안이 발표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죠 핵심은 Regional Provisional 비자라고 하는 491 비자와 494 비자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겠고 정리를 해놓았어요 기존의 489 비자 즉 General Skilled Migration Resume에 있다 489 비자는 491 비자로 전면 개편이 됩니다 언제부터? 2019년 11월 16일부터요 즉 2019년 11월 15일까지는 489 비자를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16일부터는 491 비자로 전면 개편이 되기 때문에 491 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 되고 491 비자용 Skilled Occupation 리스트가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General Skilled Migration 패키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스킬 셀렉트를 통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요 두 가지 형태로 되는데 State 또는 Territory Government의 노미네이션을 받은 경우 그 다음 또는 친인척 스폰서를 받은 경우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 다음 기술 심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485 즉 졸업생 비자용 기술 심사가 아니라 일반 General Skilled Migration 용으로 기술 심사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고 그 다음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주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동반 신청자가 해당되는 지정된 지방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할 인텐션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인텐션을 밝히지 않으면 비자가 거부되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비자만 받고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인텐션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Section 109 즉 Incorrect Information으로 비자가 캔슬될 가능성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비자를 받았으면 이 비자는 3년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됩니다 Concession이 주어진 비자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다른 비자로 교체해서 비자 신청하는 것 자체가 힘들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고안이 된 비자죠 과거 489 비자는 4년짜리 비자가 나왔었는데 이 491 비자는 5년짜리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비자 기간이 길다고 막연히 좋으라는 법은 없는데요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비자 컨디션이 4개가 의무적으로 붙게 됩니다 8578, 8579, 8580, 8581 제가 간단히 요약했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이민변호사나 이민본무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짧게 한번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안내해 드리죠 특이한 내용이 신상 변동 후에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민성에 통보를 해야 될 의무 규정이 붙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주소가 변경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거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게 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해당되는 변경 내용으로부터 14일 내에 이민성에 통보를 하여야 됩니다 통보할 의무 자체가 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진 거죠 그 다음 8579는 지방지역 내에 반드시 거주를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방지역이 예를 들어 비자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스테이트 테리토리 거버먼트에 노미네이션을 해줬던 그 지역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른 지방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지방지역 내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특이 사항이고요 그 다음 장관이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 반드시 해당되는 증거 제출 요구일로부터 28일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컨디션 위반이 돼요 그 다음에 인터뷰 참석을 요구했을 경우에 반드시 인터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만큼 받은 비자에 대해서 그 비자를 킵하고 소지하고 이어가게 될 조건들이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민성 장관이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불응하게 되면 비자 컨디션 위반이 돼서 당연히 섹션 116로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한 비자 캔슬 즉 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91 비자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RSMS 비자의 교체본이 되는 494 비자의 경우에는 8608 이라고 해서 스폰스 포지션에서 반드시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며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부업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90일 이상 해당되는 employment가 ceased 되면 안 돼요 즉 고용주를 바꾸고 싶을 경우에 새로운 노미네이션이 approve 되기 전까지는 이전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90일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게 되죠 굉장히 크리티컬 합니다 이 489를 대체하게 되는 491 비자는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몇 분입니까? 8분이나 됐네요 10분 안에 RSMS 비자를 대체하는 494 비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494 비자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494 비자는 2개의 스트림으로 쪼개지고요 Employer Sponsor Stream 즉 기존의 RSMS처럼 스폰서를 Employer가 직접적으로 Regional Occupation List에 있는 직업군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RSMS 스폰서 서듯이 Employer가 스폰서를 서는 경우가 있겠고 해당되는 Occupation List에 없는 경우에는 Labor Agreement Stream이라고 해서 별도의 협약을 이민성과 고용주가 맺은 다음에 풀어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완화되죠 직업군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영어 점수 조건이나 아니면 기술심사 규정이 예외된다거나 면제 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자 문제는 기존 과거의 457 비자나 지금 482 비자에서처럼 바뀌게 된 494 즉 RSMS 대체 비자에는 Genuinness 비자 컨디션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Full Time Position으로 스폰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Likely to Exist for At Least Five Years 라고 하는 규정이 붙게 돼요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즉 과거 457 비자를 받을 때 비자를 위해서 이 포지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용주에게 그 포지션이 제누인하게 있어야 됨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셀프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제누인 포지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있게 되죠 그 다음 Full Time 이어야만 되고 문제는 그 포지션이 약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붙게 됩니다 즉 고용주의 Financial Position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적자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상당 수준의 흑자를 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494 비자로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직원들을 막 스폰서를 섰는 경우에는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새로운 직원에게 스폰서를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붙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노미네이션이 Approve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꽝이죠 비자가 안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 더 심각해집니다 급여가 T-Smith-Wear여야 돼요 즉 457이나 482 비자처럼 미니멈 급여가 현재 기준으로는 53,900불 하지만 제가 어제 올린 내용에 따르면 세넷 커미티에 따라서 6만 2천불로 최저 급여의 수준이 상향 조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정도의 급여를 주면서 고용주가 스폰서를 써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자리가 고용주로부터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nnual Market Salary에 대해서 RCB Regional Certifying Body 라고 하는 곳에서 그 포지션이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그 수준 이상을 벌어야 된다 라고 컨펌을 해 줘야 돼요 지금 RSMS 비자는 T-Smith-Wear 즉 53,900불 이상일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494 비자로 바뀌면서 RCB 쪽에서 Annual Market Salary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만 그거 자체가 또 T-Smith 53,900불 또는 향후 62,000불로 바뀔 수 있는 그 수준이 넘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RSMS Direct Entry처럼 3년 동안의 Skill Level로 그 직종에서의 경력을 Prove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외 규정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떤 경우를 예외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한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호주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 출신의 경우에는 뭐 예외를 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아직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거나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11월 16일 직전 정도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ILT6.0이 되어야 되고 이건 491 비자도 General Skilled Migration 이었기 때문에 기술 이민 직종에서 요구되는 ILT6.0 수준의 Competent English 수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494 비자 역시 5년짜리 비자가 나오고요 491 비자와 마찬가지로 8578, 8579, 8580, 8581 이라고 했던 아래 설명드린 비자 컨디션들이 다 맞아져야 되고 그 다음 8608이라고 하는 Sponsed Position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게 489와 RSMS를 대체하게 되는 491 비자와 494 비자예요 말씀드린 대로 Regional Provisional 비자고요 문제는 Regional Provisional 비자이기 때문에 임시비자예요 Provisional 비자 흔히들 우리말로 구제하자면 가영주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간 Conglish적인 번역 문구들이 붙었는데 그냥 Provisional이에요 영구적인 Permanent 영주 비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비자를 받고 나서 5년짜리 비자 받은 다음에 뭐 어쩌란 말이냐 이 비자는 연장이 안 되고요 핵심은 191 영주 비자라고 하는 영주 비자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영주 비자를 위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반드시 Regional Provisional 비자 즉 491 비자 또는 494 비자를 3년 이상 소지하였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Regional Provisional 비자의 비자 컨디션을 반드시 만족시켰어야 됩니다 즉 지방지역에 살고 뭐 신상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 주소지 변경 이메일 주소 변경 같은 것들을 14일 내에 뭐 리포트를 내가 스스로 했었어야 되며 장관 요청으로 어 증거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 요구 그 증거를 제출하였어야 되며 인터뷰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했었어야 되며 그 다음 스폰스터 포지션 내에서 스폰스터 포지션 내에서 반드시 일을 했었어야 되고 어 결석 즉 employment 시즈된 상황 자체가 90일을 넘어갔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새로운 노미네이션이 어프루프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일을 했고 거기서 페이슬립 나왔고 이렇다면 그냥 꽝입니다 아 이 조건을 최소한 못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물론 당연히 substantially comply 했다고 해서 상당 수준 동안 준수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 수준임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서는 그 비자 조건들을 다 맞췄음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적어도 세개 인컴 이어의 notice of assessment를 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full financial 이어에 대해서 세개에 대해서 notice of assessment 즉 세금 신고를 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 해당되는 세개 인컴 이어 financial 이어에 대해서 지정된 최소 소득 수준을 반드시 만족시켰어야 됩니다 자 얼마가 해당되는 최소 소득 수준인지는 아직 적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지금 skilled independent visa에서 뉴질랜드 스트림에 해당되는 뭐 굉장히 많은 면제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들이 189 독립기술 이민을 받으려고 할 때 맞추어야 되는 소득 수준은 현재 티스밋 이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매년 900불 이상의 연봉을 적어도 3개 100여년도 동안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62,000불로 늘어나게 될 경우 올라가게 될 경우 상향조정이 될 경우 62,000불 이상을 계속해서 지방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였음을 증명해야 돼요 한 명이 한 명이 주신청자 또는 주신청자 스왑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3개 년도 동안 최소 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을 notice of assessment 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결과물로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 applicant swap 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주신청자가 491이나 494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주신청자는 가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배우자가 일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494는 안 되죠 주신청자가 8608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491의 경우에 배우자가 일을 해서 배우자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비자 191 비자의 주신청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원래 491의 주신청자였던 사람은 반드시 동반비자로 동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즉 나는 지방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191 비자에 동반비자로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방법은 안 되고 그 경우에는 파트너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들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죠 3년 이상 그 비자를 갖고 있었느냐 이런 조건들이 붙게 될 테니까요 자 이게 491 비자와 494 비자 라고 하는 regional provisional 비자의 핵심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비자가 영주권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191 비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 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489 비자나 아니면 rsms 다이렉트 엔트리 비자와 자 한번 rsms 다이렉트 엔트리 비자는 뭐 크게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크게 큰 변동사항이 있죠 영주권을 한 번에 받느냐 아니면 아니면 provisional 비자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돈을 최소소득 수준으로 계속해서 벌어왔음을 증명한 다음에 191 비자를 받느냐 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489 비자를 대체하는 491 비자는 지방지역에 2년만 살면 되었고 그 2년동안 살면서 1년동안 아무 일이나 커머셜 밸류로 돈을 받고 일을 했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191 비자로 넘어갈 때는 적어도 3년을 살았어야 되고 3개의 인컴 이어 동안에 notice of assessment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3개가 각각 최소소득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즉 아무 일이나 대충해서 되는게 아니라 최소소득 기준이라고 잡히는 그 금액 이상을 반드시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한 명이 벌어들여야 돼요 두 명이 합산이 아니라 한 명이 반드시 벌어들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지방지역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게다가 494 즉 rsms 비자의 경우에 SAF라고 하는 Scaling Australia Funds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 이러한 큰 변동사항들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고용주들 또는 실제 비자를 받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지금 다가갈 내용들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방지역 어디냐 현재 발표된 내용 내용으로는 뭐 지금 이민규정에서 Regulation 1.15m에서 정의를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시드니 멜번 Perth 없고요 뭐 넘어가는 다른 슬라이드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늘상 보여 드리는 이런 에버노트의 요약 내용 그 다음 지금 아 보자 그 실제로 4월 4일자로 통과가 되고 오늘 4월 8일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 491비자 494비자 그 다음에 191비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지금 법안의 형태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지금 설명드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없는 내용을 뭐 대충 던지는게 아니고 뭐 이민성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충 해서 던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술이민과 그 다음 아 스폰서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 중에서 아 자력으로 189 190 비자가 안되고 489 비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래요 그 다음 rsms 비자 다이렉트 엔트리 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3년이라고 하는 이런 어 조건들이 필요해서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올해 11월 16일 이후에 어떤 변화를 거쳐야 되느냐 특히 뭐 기술심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크리티컬 하죠 어 어떤 변화로 지금 와 닿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 되셨기 바라고 또 언제나 아 전문가로부터 본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 이민 조언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이제까지 호주 이민 변호사 어 크레디티 스페셜리스트 인이미그레이션 로 어 공인 등록 공인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 정리를 한번 해 드렸고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 어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